닥터스키닉 뉴스 특보입니다 채소,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살을 찌우는 채소도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보현 원장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현 원장님 네 맞습니다 이 채소에는요 살이 안 찌는 채소와 또 살을 찌우는 채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전문의 유무입니다 보통 채소 하면 식이섬유소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식이섬유소 하면 살이 안 찌는 영양소로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해드리면 이 식이섬유소는 탄수화물에 속하고요 그 중에서도 소화가 안 되는 비소화성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체내 흡수가 안 돼서 체내에서 연량을 못 내는 거죠 즉 이 식이섬유소로만 구성된 채소는요 먹어도 살이 거의 안 찌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채소가 식이섬유소로만 구성된 채소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식이섬유소와 함께 전분이 함유된 채소도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전분은 역시 탄수화물의 일종인데요 소화가 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소화성 탄수화물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소화가 돼서 열량을 낼 수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즉 이렇게 전분이 있는 채소는 우리가 먹으면 살이 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이 찌는 채소, 전분이 함유된 채소는 다이어트 시에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을 텐데요 자 이 살이 찌는 채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100g당 탄수화물이 14g, 칼로리는 60칼로리로 잎채소인 양상추가 100g당 11칼로리인 것과 비교를 하면 무려 칼로리가 6배나 더 많습니다 자 실제로 이 감자 크기를 소, 중, 대로 나누었을 때 중사이즈 칼로리가 110칼로리 정도 하고요 그리고 감자 대사이즈를 드신다면 200칼로리라 하니까요 많이 드시면 살찔 수 있는 채소가 많습니다 자 거기다가 당지수가 90으로 높은데요 자 이 당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당지수가 70 이상이면 당지수가 높다라고 하는데요 이 감자는 당지수가 90이니까 꽤 높은 편에 속하죠 자 그래서 감자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서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또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아서 이 다이어트 하실 때 감자를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자 고구마는 100g당 탄수화물이 26g, 칼로리는 120칼로리로 감자보다 칼로리가 2배로 높습니다 잎채소보다는요 10배나 칼로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먹는 고구마 사이즈죠 중사이즈 칼로리는요 200칼로리이고요 대사이즈 큰 걸 드시면 300칼로리까지 하니까요 이 고구마를 하나 드실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드신다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는 식품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구마 하면 다이어트 식품 아닌가요 하실 텐데요 자 이것은 당지수 때문입니다 이 고구마는 혈당을 올리는 속도죠 당지수가 낮은 한 50 정도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또 천천히 떨어져서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가 된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는 좋은 탄수화물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고구마도 결국은 탄수화물입니다 고구마를 소자나 중자 사이즈로 딱 하나만 드실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 고구마가 달달하고 맛있어서 조그만 거 하나로는 성에 안 차고 여러 개 드실 분이라면 고구마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100g당 탄수화물이 19g 칼로리는 86 칼로리로 감자보다 칼로리가 높죠 이 옥수수도요 많은 다이어터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왠지 섬유질도 많고 살이 안 찔 것 같아서 원장님 옥수수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죠?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옥수수도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옥수수를 쪘을 때 이 찐 옥수수 대자 칼로리가 150칼로리 정도 하거든요 150칼로리면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입니다 특히 등산 모임이나 우리 어머님들 모임 있을 때 가장 많이 가져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옥수수인데요 생각 없이 하나 두 개 먹게 되면 밥 한 공기 이상의 칼로리에 해당하니까요 이 옥수수도 다이어트 하실 때에는 중사이즈 한 개나 반 개 정도로 소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살을 지우는 의외의 채소 베스트 3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식이섬유소로 만 구성된 그 잎채소는 칼로리가 거의 없지만요 감자, 고구마와 같은 뿌리채소, 옥수수, 콩 같은 씨를 먹는 채소는 전분의 함량이 많아서 칼로리가 훨씬 더 나가니까요 이 다이어트 하실 때에는 감자, 고구마, 옥수수는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